오늘 경기 1쿼터 시작됐습니다. 오늘 경기 1쿼터는 서울성경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. 김태술 선수가 앞쪽으로 길게 빼줬습니다. 약간 긴 파스 김지우가 뒤쪽으로 빼내면서 살려냅니다. 김태술 직접 날려. 속임 동작 이후에 디션 심스를 앞에 두고 대인기를 부릅니다. 들어가지 않습니다. 리바운드 어렵게 두 선수 세 선수가 몸을 날립니다. 김명훈 넘어져서 공을 살려냈습니다. 김준일 가볍게 두전 세 선수입니다. 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김태술의 컷인플레이 실패했습니다. 김명훈 안쪽으로 김준일 하승진과 맞이합니다. 쏘나요? 차원패가 열림 안쪽으로 열리겠습니다. 경기 2쿼터는 김준일 선수의 장점입니다. 오늘 경기 초반 김준일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. 하승진과 맞이한 김준일. 아 좋아. 하승진 앞에서 신인다운 팔기를 보여주는 김준일입니다. 그때하고 또 다른 분위기로. 아 그렇습니다. 리오라이언스 석점 시도. 장점입니다. 저 전시에 저런 거. 무섭습니다. 이번에는 우정전으로 박경상 높게 탈을 히터스나게. 리오라이언스를 몰아볼 수 보입니다. 도움 수비 정민수 석점. 정민수. 정민수. 아하. 자 지금 골부터 김준일 선수가 있었는데요. 그러나. 타우터스. 선정포. 리오라이언스 선수 해결을 할 겁니다. 아 내줬네요. 이 시즌 마지막에 이 시즌의 석점 깨끗하게 발랐습니다. 1쿼터 마지막 공격 성공하는 서울 삼성 이 시즌. 김타수는 직접 마지막으로 싸움합니다. 그러나 리메 맞고 떨어지면서 결국 1쿼터. 28 대 17. 서울 삼성이 열한 점 차로 점수를 벌리쳐 맞췄습니다. 내 sports channel 스포TV.